학내 보건진료소의 축소 운영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소 운영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 2월입니다. 지난 2월 서울대병원 전공의 전임이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전공의 전임이 파견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력 부족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견 중단에 따라 보건진료소 연건지부의 경우 2월 말부터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관악 캠퍼스 진료소의 경우 진료과목 상당수가 운영을 중단했으며 나머지 진료과목들도 부분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상주하는 전담교수 6명과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되는 전공의 전임이들로 인력이 구성돼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운영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되는 전공의 전임이가 담당하던 이비인후과, 부인과, 안과, 피부과 등은 전면 휴진 상태입니다. 상주전담교수체제로 운영되어온 내과와 정신의학과는 진료가 계속되고 있지만 예년 대비 3분의 이하의 규모로 축소 운영 중입니다. 일반 진료과를 제외한 클리닉 중 금연 클리닉은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비만 클리닉은 기존 등록자를 대상으로만 축소 운영 중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진료소 운영시간의 축소와 중단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운영 축소가 계속 진행되고 특히 일부 과목의 경우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사태가 두 달 넘게 방치되고 있지만 의료계 파업의 종료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보건진료소 측의 입장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인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건진료소는 파업 사태 이전부터 일부 진료 과목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이로 인한 이용객들의 장시간 대기가 빚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파견 근무에 의존하기보다 전담 교수의 숫자를 늘리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보건진료소는 학내 구성원들의 건강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축소 운영이 두 달 넘게 지속되며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SUV 박세웅입니다.